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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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마이 스테게입니다. 옥かのかきやで えび2本です 卵のおすすめのお召し上がり方ですが ご飯の上に乗せていただきまして 崩してからお醤油をお好みで うちにダンスをかけて 卵 스테게飯の上にしてお召し上がり いただきまして いただきます おいし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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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丈夫 おいし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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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춧가루 호로록은 전통밥을 가득 넣어주세요 이곳은 전통밥을 준비합니다 이곳은 전통밥을 준비합니다 전통밥을 준비합니다 응 저건 아삭아삭한거 같아요 네 여기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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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는데 응 네 beim 시도 Gate 석 끝 음 그 빈 밥 ści요 그래도 밥 국물 hor 국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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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마 에너지 오징어 오징어 반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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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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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